네 한번 강철화 레이스를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은 이렇구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팅이 베스트 세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독에 약하고 일단 거반 무한 콤보에 가까운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중도 좋아요 근데 공중보다는 아무래도 지상이 더 좀 극단적으로 재밌는 것 같기 때문에 해보는 거에요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죠 가끔 잘 안될 때가 있어요 자 이거 이거 빵 한 다음에 다운을 하고 여기 2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계속 꾹꾹 눌러요 에크자 쭉 가고 여기서 또 에크자를 하고 또 에크자를 해요 고반 무한 콤보가 안하나 또 이 정도는 가고 이러는 거 지금 다음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이 아 아 아 아 레이 덕으로 칠해준 다음에 또 예쁘취를 딱 하고 덕으로 뚝 문질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 이정도가 시빅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끝났죠 내가 세운 질서 앞에 굴복시켜주겠다 죽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이번에는 동넛을 좀 제대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니까 뭘로 해볼까 자 이번에는 사탄 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이요 붉은든라미아를 상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든라미아가 어떻게 8강을 올라왔나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한번 궁금해서 해보려고 어떻게 8강을 올라왔지 되게 궁금하거든 일단은 세팅 그대로 가고요 하나만 바꿀게요 모임으로 바꿀게요 아예 다운세팅 한번 가보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본격적인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시죠 제가 여기는 갈 일이 없어서 지금 해를 자제하고 있던 건데 여기는 별로 뭐 재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갈 일이 없었는데 네 굳이고 자 진짜 고총을 가리키지 어? 쓸똥 걸렸어 자! 익숙자! 가자! 끝났죠? 이게 뭐가 어려운지 일도 잘 모르겠죠? 진짜 이게 뭐가 어렵지 얘가 후메티용이잖아 이 뚱땡이 그렇구나 자 오면은 이제 라미아를 잡았잖아요? 솔직히 어려울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 다음 이제 6탄 한번 진행해 볼게요 6탄 하드 하드는 좀 그렇지 7탄 하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브루닝끼 스스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대로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음...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약간만 바꿀게 세팅을 요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데미지가 좀 세거든요 부우닝 기습상 그래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화낫이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동낫으로 테스트를 해보는거지 이런거지 와... 널 보면 살고 싶어 너가 누구예요 남자지 아... 이거는 꼭 읽어봐야겠다 진짜 이리 와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거죠 여기서 X자 한번 그려주고 이렇게 오케이 여기서 쭉 가죠 역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이 게임의 브레이크는 거의 모든 겁니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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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진짜 한방이 문제 한방이 바로 제 시작할게요 여긴 좀 어려워 솔직히 지금 1랩도 업을 안 한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전투에 걸린돌이 되니까 아들끝천이 영원한 안심을 내려주마 진짜 고통을 가르치지 아들끝천이 이케 공격 공격 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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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야? 왜 내가 다운됐어? 쩔쩔쩔쩔쩔!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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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소멸시켜 세계의 균형을 맞추게 디에러 비밀상점 나왔습니다 좀 팔만한 게 안 나오겠지? 팔 수가 없지 이제 물건만 확실하다면 내가 사줄 수도 있지 그건 지금 사지 않으면 분명 후회할걸세 이야 사고는 싶은데 눈도 안되고 일단 깼어요